진짜 살길입니다. 한 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에 가다 아이반 트틀 목사님의 천국 일판 갑자기 천둥같이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의 때가 아니니라 그가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했노라 너는 그를 놓아주어라 내가 그의 어머니에게 약속하였노라 나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은 즉시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위를 향하여 날아가면서 순식간에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도착한 곳에는 어디나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경이로운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소망만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천사 앞에 서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곳의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은 진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였으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과 그 안의 성에서 비치는 빛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이 보기만 하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통과합니다. 당신을 덮는 그 느낌은 매우 항울하며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당신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슬픔은 느끼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에 있었을 때처럼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문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직은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천사들이 느끼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거나 그곳에서 뛰어다니거나 무엇을 하도록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천사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인간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어깨까지 내려왔고 빛나는 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매우 밝은 갈색이어서 진한 금발이었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210cm 정도에 키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할 때의 음성은 매우 온유했지만 그의 모든 말에는 강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서 즉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을 하시자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 병원의 병실에 누워있는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다가 바로 앉아서 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거야. 그 장면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장면을 보게 된 이유를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세상에서 이어지는 가계의 저주와 죄에 대한 것과 및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저주와 죄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의 저주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진 것이며 3대 또는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은 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은사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는 능력입니다. 즉 나는 그들의 영혼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싶으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또한 이 은사는 내가 보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직장과 놀이터와 쇼핑몰 또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작용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그것이 노래하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보금전하는 것이든 선을 행하는 것이든 듣기 좋은 목소리든 그 어떤 것이든지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더 보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본 것을 말하라고 명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기묘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즉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백과사전을 선물 받은 후에 1초도 안 되어서 백과사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내세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전인으로 내세를 알게 됩니다. 내가 배운 바로는 우리의 영혼에는 사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분석하려고 하는 두뇌가 없이도 하늘의 천사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뿐입니다. 나는 또한 천국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책상과 무릎에 놓고서 타이핑을 하며 서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1970년대에 이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고 컴퓨터와 노트북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소위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류사에 속한 극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은 큰 망이나 서로 얽힌 전선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매우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기들을 통해 서로 통용하고 대화했고 상대방의 얼굴을 작은 TV 같은 것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때는 1978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에게 매우 생소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전화기로 대화했습니다. 그 전화기는 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작은 기기들은 사람들의 귓속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에는 사람들이 공중에 되고 대화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장착된 기기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들이 귓속에 작은 기계가 심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통화를 할 때에는 귀의 뒷면을 살짝 건드리거나 기밑을 만지면서 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보았던 것들 중에 내가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보았을 때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전기 코드를 꽂지 않은 채로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가지고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야위로, 호수로, 보트 위로, 수프로 그리고 어디든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용 컴퓨터나 노트북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국에는 결코 시간이 없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에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은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가 한 일이 무엇이고 언제 그 일을 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시간은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반테들 목사님의 한 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에 가다 천국 1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천국 2편 천사들이 각자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임무와 그 외의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